매주 월요일 먼데이 모닝 마켓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투자 그루들, 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 주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스닥 데일리의 최영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원장님과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 주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뉴욕 중시 하락세도 나왔고.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물 수출과 관련된 재계 합의가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출 항구 중인 오데사항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 유엔 그다음에 트루키에 이렇게 4자 회담에서 진짜로 진전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데사에 이제 순항 미사일을 쏘면서 군사 시설물에 대한 지금 폭격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4자 합의가 지금 사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불투명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 공물이 지금 굉장히 창고에 쌓여 있는 부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전 세계적인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이 부분들이 또 이렇게 이행을 불발시키는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 공격이 왜 그랬을까. 무슨 목적을 갖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하게 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전 세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하루 만에 이렇게 결정을 번복한 그런 모습들은 진짜로 이거는 전쟁을 발발한 것 이상에 지금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물 수출 재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래도 국물 가격의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주말 사이에 다시 5대 사항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 번 또 불안감은 커지는 모습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이 또 주말 사이에 WHO에서 원숭이 두창을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파악한 숫자로는 한 72개국 정도의 만 5,800명 정도의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것도 혹시라도 뭔가 또 확산이 되면서 또 뭔가 충격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이 부분도 지금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확산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치료제나 그다음에 백신 같은 것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원숭이 두창이 발생된 나라별로 보면 선진국보다는 지금 굉장히 면역력이라든가 공중 방향이 부족한 곳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또 이것이 계절성을 갖고서 여름으로 끝날 것인지 팬데믹, 우리가 엔데믹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다른 바이러스에 출연, 경제에 또 어떤 짐을 지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조기에 빠른 진화를 위해서 WHO가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이슈들 중에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 꼭 경제적으로 국한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두 개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 주에 전략을 좀 함께 세워봐야 되겠는데 원장님을 또 저희가 모신 이유가 이번 주에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과 너무나 많이 확인해봐야 될 지표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FMC 회의일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FMC 회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주에 진짜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금주가 지나는 과정에서는 올해 여름, 그리고 하반기, 내년 초반기까지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번 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벤트들이 많고요. 거기서 가장 탑은 FOMC겠죠. FOMC에서 지금 얼마만큼의 금리를 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FOMC에서 지금 우리가 얻어야 될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이 스케줄을 갖고 가느냐에 대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스케줄이라는 게 오르는 스케줄도 있지만 오름이 끝이니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긴축 강도의 조정 여부를 분명히 지금 기자들이 질문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롬 파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 있습니다. FOMC에서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것은 75BP가 73%, 100BP가 27% 정도의 결을 갖고서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연준의 투표권 가진 이사들이 대거 교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딱 완전한 조합체로 지금 가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 연준의 인사들은 75BP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크리스피 월러 같은 경우는 100BP 아직도 얘기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FOMC에 흐르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게 가지만 강도는 높이 가자.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경제 침체로 갖고 오는 그런 아주 창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에서 나온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7월에 75BP, 8월에는 쉬고요. 9월에 50BP, 그다음에 10월에는 없습니다. 11월, 12월에는 25BP, 25BP 이렇게 나가면 3.75로 우리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강도의 75BP, 50BP 지금 다 해봤지 않습니까? 0.25, 0.5, 0.75 다 해봤는데 그런데 효과가 좀 빨리 나오네요. 그런가요? 효과가 빨리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연준의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데 인플레이션은 공급발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금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인플레이션은 3.1에서 2.8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긴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달러가 회수가 된 게 6조 달러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지금 6조 달러를 흡수를 하는 효과를 갖고 온 게 지금 4월부터 150BP 올린 거거든요. 요새 미국장 굉장히 변동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 특이한 게 유통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스냅첵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본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 미국도 전체 투자자의 20% 정도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한 줄인이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완전히 빠져 있고요. 큰 손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유통량이 굉장히 지금 빠져 있는 상태라서 조그마한 악재, 조그마한 변동성에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FOMC에서 하여튼 그런 것까지 감안한 75BP 정도의 지금 금리 인상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지금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미국에서의 여론은 이번 주 FOMC에서 75BP 이상 어쨌든 올릴 것이다, 금리를 인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올려도 75BP를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아마 이번 주에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행에서는 큰 문제 없다라는 의견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또 환율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만약 금리 역전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단순한 기준금리 역전으로는 대규모의 외국인 자금 이탈은 없는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 해외 투자자들이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이런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뭐냐 하면 기준 명목금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좀 빼야 되거든요. 미국의 실질금리,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 1.25, 이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환차선, 환차익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지금 투자들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지금 크게 움직이는 방향이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역전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대규모 외국인 유출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1300을 넘어가는 환율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규모 유출은 없는 걸로 봐야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통화 스와프 얘기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절대 한 개, 1개국으로 한국가를 상대로는 통화 스와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너무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통화 스와프가 도움이 되지만 지금 통화 스와프는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미국 측이에요. 미국은 강 달러를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 달러가 돼야 자기네들 수입 물가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정치적 이벤트까지는 강 달러를 계속 갖고 가고 싶어 하고 그걸로 해서 물가를 잡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한국이 지금 한국 원화가 다른 주요 통화와 대비해서 선방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너무 우리가 변수로는 잡지만 너무 큰 강도를 가지시고 고려에 넣으신 거는 조금 과유불급의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단순히 금리 역전의 상황보다는 어쨌든 미국이든 우리든 긴축으로 같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외국인 수급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이외에도 그러면 FMC와 관련된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 이번 주에 이것 말고도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의 GDP 발표도 있고 기업들 실적, 애플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어떤 것들을 이번 주에 저희가 더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GDP가 제일 중요하죠. GDP에 대해서 우리들 많이 보시지만 경기가 침체에 대한 GDP의 지표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나와 있는 게 시장에서는 플러스 0.9예요. 그런데 지금 애틀란타 여능 같은 데는 마이너스 1.6.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큰 폭을 갖고 있는데 두 분기가 다 마이너스가 되면 이거는 디프레이션이다. 기술적으로요. 리세션이다. 그런데 그게 미국의 기준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MBER이라고 미국의 전 미경제연구소에서 경기 진단을 하는데 거기서는 쓰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월가에서 만든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가는 빠르게 지금 진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MBER에서 하는 건 6개월에서 10개월 뒤에 지난 분기에 침체였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쓰는 아주 간단한 공통점을 뽑아낸 거기 때문에 두 분기 간다고 해서 꼭 여러분 리세션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아래 공포라고 해서 리세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리세션 자체도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루즈벨트가 디프레이션 1929년에 갚은 다음에 1936년에 한 번 더 오거든요. 그때 이번에는 디프레이션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리세션이에요.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과하게 상대하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금리, 그다음에 GDP, 그다음에 또 PC가 지금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하는데 다 좋아요. 인플레이션 지금 피크아웃에 대한 숫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곡물가도 밀은 37%, 옥수 27% 지금 떨어졌고요. 휘발유 가격이 10% 이상 지금 인하되는 분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피크아웃이 나왔는데 현재, 현재 지금 주가가 뭐를 반영하고 있냐고 판단하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안 된다고 조짐이 조금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반등의 어떤 토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서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는 신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됐습니다. 와, 들어갑시다. 그런데 경기는 침체될 것 같아요. 와, 나오거든요. 이 변동성에 굉장히 중요시 보셔야 하고요. 미국장이나 국내장이나 굉장히 극심한 순환매장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선관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간절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모든 볼에 방망이 휘둘리시면 안 되는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에다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스냅 보셨듯이 스냅하이 큰 종목이 아닌데도 이렇게 시장을 막 뒤흔드는 상황이 뉴욕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7월 한 달을 어느 정도 보내봤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한 주가 하반기 그리고 연말까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하반기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지금 이제 사실 침체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럴 이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일 때에 저수지 바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닥을 보시면 거기에 뭐가 쌓여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침체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에는 진짜로 여러분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기회라고 생각을 되고요. 지금 추세적 반등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순환매에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지금 실적 위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산이 깊으면 골도 깊은 부분들이 있어서 낙폭 과대주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낙폭 과대주가 사실 현금 흐름이랑 이런 것들은 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2분기 견주한 실적이 하반기로도 이어지는 종목들. 무조건 지금은 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실적이라는 게 참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편한데 실적은 후행 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한 부분들로 가시는 것이 좋고요. 지금 선환매의 패턴을 소개를 드리면 통신에 들어갔다가 기계로 들어갔다가 의료 정밀로 갔다가 지금 증권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바로 다음에는 경기민감주가 분명히 한번 들어와야 하는 그런 차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수익률 저평가 업종들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IT,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2차전지 등이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저기서 하나는 지금 쳐주죠. 그런데 반도체는 벌써 한번 흐름을 탔었고 나머지 것들에서 유심히 보시기를 공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대비책까지 최용원 원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하반기에 전반적인 추세적인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가 선고안을 잘 키워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어쨌든 계속해서 수익은 좀 쌓아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 먼데이 모닝 마켓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외 쪽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셀럽들의 말을 통해서 투자 힌트를 함께 또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최유은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셀럽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에 스냅만 실적을 발표라는 게 아닙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뉴욕 증시에서 특히나 집중을 하는 실적 발표입니다. 미국의 소비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CEO인 스테판 스커리가 어닝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컨슈머 스펜딩 소비자 지출 카테고리는 4월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커플 트래블 출장 부분에서 큰 폭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라면서 여행 관련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리오프닝 카테고리에서 수요가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는데요. 카드사와 제휴된 미래 여행 예약 건수는 꽤 높게 나오고 있다라면서 여전히 여행과 관련된 수요는 견고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많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톤의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분기만 하더라도 미국의 소비가 아주 강력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한 것과는 달리 톤의 살짝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호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느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는 수요가 있기는 한데 이게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압박 때문에 이게 또 약간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오더시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소득이 실질 소득이 3% 정도 하락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인플레가 지금 피크아웃을 하니만이 정점 논의를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 단이 중요하죠. 인플레 하락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2연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용수철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폭발적인 게 미국에서는 여행을 다니는 철이 추수감사절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 얘기했던 이런 하반기 특히 여름 휴가철의 어떤 여행보다는 지금 출장이라든가 이런 업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얼마만큼 인플레 하락 속도를 지금 빠르게 갖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전체 소비 지출에서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경기 민감주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토대를 갖추기 위해서 하니까 이 부분은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캐테고리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은 누굴까요? 최연희 캐스터. 현재 시장의 슬럽에 현재 투자 의견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키스 러너입니다. 트로이스트 애널리스트인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을 현재 시장에 보여주고 있고 기대치가 약하니까 별것이 아닐 수도 있는 좋은 뉴스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합니다. 라면서 현재 시장에 거품이 껴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인베스토스 러디드 백 인트 브로스 덕스. 투자자들은 부전한 경제 지표에서 다시 성장주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증시는 아직 바닥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S&P 500은 다시 한번 4,200선을 터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성장주들은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 투자 의견에 대해서 최영호 부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호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의견을 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였는데요. 개인 투자자, 국내에서 해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번 주에 아마 잔뜩 주목을 하실 겁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또 이런 종목들의 실적, 메타 플랫폼도 실적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 이제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좀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망치들을 보면 1분기보다 2분기들이 다 좋아요. 일단 알파벳 하나만 빼놓고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진다 그러면 일단 반등 보면 싸는 거고요. 지금 네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데. 첫째, 지금 미국 뉴욕 증시회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금리 인상의 후반기에 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간에 쉬거나 금리 인상을 쉬거나 다시 오버슈팅에서 인하는 그때는 대개 10% 이상의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빠르게 지금 하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많은 연준이 그래도 뭔가를 해냈네. 다시 신뢰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모두의 앵커께서도 해주셨지만 주요 원자재가 지금 하라고 하니까 잡히는구나.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달러가 진정세를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50pp씩 올려놓으니까 달러 강세로만은 미국은 좋지만 한계점이 있거든요. 거기 다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지금 섞여서 도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성장주, 가치주 얘기를 하시지만 순환매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의 기준보다는 지금 돌아가는 순환매라는데 순환매장 우리가 1년 반 전에 우리 같이 한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들이고요. 증시 난이도가 좀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0%의 줄인이들이 다시 위험자산 선호를 갖고서 들어오는 부분들에서 지금 딱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채비를 갖추는 굉장히 초입이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어떤 흐름이 지금 섞여서 나오는 순환매장세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었지만 그래도 최하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시청자분들도 어느 정도의 지금의 분위기를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주신 우리 원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되면 원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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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